저번에 휴방을 하고 꽤 시간이 지나서 근황 보고를 할 겸 영상을 올립니다 저번 휴방 공주를 올린 날 집에 오니까 저희 멍멍이가 기운이 너무 없더라구요 이렇게 생긴 애고 이름은 이제 로빈이라고 합니다 17년 길렀구요 그 당시 이제 근육맨이라는 만화책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애가 이제 혀를 내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방방에 데려와서 돌봤는데 조금씩 기운을 차리더라구요 같이 입고 이제 예뻐해주고 집에 올 때 이제 먹이려고 순대랑 간이랑 사왔는데 먹진 못하더라구요 물을 먹이고 어느정도 괜찮아져서 휴방 공지를 올리고 돌봤는데 애가 이제 좀 지나면은 괜찮을 줄 알고 있었는데 검은색 변을 보더라구요 다단하고 계시다보니까 해보니까 이제 saturday 그분은 베레똥이라고 하나 이제 노견들이 죽기 전에 보는 변이라고 하는데 애가 이제 옆에 있는데 자기가 좀 무섭더라구요 애가 자는 사이에 죽을까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이제 먹여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코에다가 우유 아이스크림을 이제 약간 대주니까 냄새를 맡고 핥아서 먹더라구요 그래서 먹이고 이제 조금 이제 건강을 대처하는 줄 알았는데 애가 보는 앞에서 안 움직이더라구요 눈을 뜨고 입 벌리고 혀 내밀고 코를 코에도 손을 댔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마를 써듬었는데 애가 이제 이마를 써듬어 주면은 눈을 감는데 눈을 못 감더라구요 머리랑 배가 이제 따뜻해서 계속 이제 써듬고 있었는데 애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차가워지고 몸이 굳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서늘한데서 이제 두고 알콜로 닦아주면은 3일은 부패를 안 한다고 그래서 애가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15시간 정도 지나니까 닦아주고 해도 몸에서 이제 냄새나더라구요 입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시치냄새나더라구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노견들은 부패가 훨씬 빠르다고 해서 장례식장 픽업 차량을 불러서 이제 이불에 해서 안고 이게 이제 죽은 뒤 모습인데 안고 해서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가져온 사진으로 띄워주고 액자 만들어서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추모실에서 기다리니까 걔를 이제 추모실로 이렇게 다 해서 관이랑 해서 이제 데려왔구요 관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골고루 타고 해서 이제 잘 간다고 하더라구요 뼈도도 온전히 남고 생전에 먹던 간식들 몸 안좋을때 이제 북어 불려서 매기고 이제 저염 치즈 너무 좋아해서 아까 매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넣어주고 옆에 편지 쓰는게 있어서 편지 써서 같이 태우는걸 했습니다 하아 눈도 잘 감겨주려고 했는데 잘 못감더라구요 태우는거는 하아 못찍겠더라구요 태우는건 못찍겠구 덩치가 좀 커서 태우는데 시간이 좀 갔는데 태우고 이제 뼈를 보여줬는데 뼈가 하얗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아픈 애들은 뼈가 이제 검은색이라는데 이제 뼈 안아픈데 안아프게 잘 간거 같고 유골함으로 가져오면은 가역에 따라서 이제 평생 간다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제 부패가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얼 스톤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뼈를 불로 해서 이제 보석으로 만들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놨고 이렇게 하면은 평생 간다고 하더라구요 상례식은 잘 이제 맞추고 돌아왔구요 제가 원래 몸이 안좋았는데 이제 좀 돌봐 죽고 향례식 맞추고 오니까 몸 상태가 안좋아져서 지금은 일을 다 간두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구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